안녕하세요 엔파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금리를 동결했는데 미 연준은 이제 서서히 금리를 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9월에 빅컷이든 스몰컷이든 내리는 건 확실시되고 연내 몇 번을 더 내릴지가 관심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전히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뉴 에이엠 릴리움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7일 기사는 3명 중 2명은 지금이 항공여행이 지속가능해질 시기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제목으로 서두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성인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항공여행이 오염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고 소비자들은 미래의 운송수단이 더 낮은 비용,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국가의 응답자들이 이부톨 항공기를 좋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국제조사에 따르면 청정항공에 대한 수요가 밝혀졌고 4개국의 65%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항공여행이 지속가능하게 될 때라고 했습니다. 1년의 혁신적인 여행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60%가 전기항공을 시도할 것이라고 답했고 61%는 구체적으로 릴리움 제트와 같은 이부톨 항공기를 시도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독일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전통적인 항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드러냈고 73%가 오염에 대한 기여에 대해 우려하고 독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 소비자의 3분의 2도 그렇다고 지지했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70%는 기후변화에서 항공의 역할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고 미국에서 18에서 34세 성인은 여행 결정을 내릴 때 55세 이상의 성인보다 2.5배 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판버러 에어쇼에 모인 직후 공개되었고 그곳에서 릴리움 제트의 풀스케일 모델을 영국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여행 선호에서 100마일의 여행은 자동차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두 번째가 항공 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국인들은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브톨 같은 낮은 인프라 옵션이 대안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접근의 편리함과 편의성이 비용 다음의 요소였습니다. 무엇보다 공항에 머무는 시간이 항공 여행의 개선을 위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8월 21일 기사는 릴리움이 릴리움 제트의 전기 파워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제목으로 1단계의 통합 테스트를 릴리움이 특별히 제작한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것은 혁신적인 릴리움 제트의 비행 조건 승인 및 형식 승인으로 가는 길에 핵심 이정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 두 대의 릴리움 제트가 생산라인에서 구체화되는 동안 엔지니어들이 이하자의 SCV톨 규칙에 따라 인증을 지원할 항공기의 핵심 파워트레인 기능의 설계를 이미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 연구소는 민엔 외곽에 위치한 릴리움 본사의 테스트 캠퍼스의 일부입니다. 전력 시스템 연구소는 통제된 테스트 환경에서 릴리움 제트의 파워트레인을 제조하고 연구소는 또한 항공기의 항공전자장치와 객실 시스템을 공급하는 저전압 시스템, 위험 에너지 방출을 방지하는 온보드 에너지 격리 장치, 그리고 기능적 충전소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릴리움 기술자들은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비행 프로필을 작성하고 테스트를 실행하며 실시간으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가망당국의 항공기의 안전성과 형식 인증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작 릴리움 제트는 지상시험에만 사용되고 두 번째 제트는 첫 번째 유인비행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릴리움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